지금 헤드카피 자체가 A급 연애 코치 비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기사도 기획도 거기에 좀 집중해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화에서 닥터 설스키로 등장하는 박용규 씨가 최보나라는 인물 그 주인공에게 비디오를 팔잖아요. 이 썸 타는 비법이 챕터별로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미소리를 짓는 순간 남자는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맞춰질 것입니다. 실제로 안젤리나 졸리가 카메라를 볼 때 한 카메라를 봤다가 응시했다가 다시 시선을 뺐다가 다시 그 카메라를 보는 식으로 하면 TV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나한테 뭔가 내가 좋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시선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시선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약간 나를 좋아하나? 이거 뭐지? 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감정을 들게 하기에 루콜트 스마일은 굉장히 좋은 방법은 맞아요. 장저격 토크쇼 무비 스토커 다시 한번ATT?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